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제 했던 거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어제 제가 마지막에 크게 외쳤던 게 훈민점이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다. 그렇죠.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했죠. 첫 번째는 글자 책의 명칭으로서 훈민점 두 번째는 책 이름 훈민점 거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이제 밑에 세 번째 한글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한글의 우수성은 옆에다가 위에 다시 써놓으라고 했죠. 고전법 참고라 써놓으라고 했죠. 사실은 여러분들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기 위해서는 고전법을 공부하자면 몰라요. 근데 저희가 괜히 공부를 중복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가 자세하게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가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뒤로 넘기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에 그냥 기억은 기억, 키윽은 키윽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심한 원리가 있거든요. 이런 걸 이제 고전법 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억의 모양을 마치 나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지만은 얘는 사실은 발음이 될 때의 구강구조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 발음이 될 때의 구강구조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키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발음을 할 때의 구강구조의 그 위치, 조형은 똑같은데 다만 소리가 더 세진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라는 글자랑 발음할 때 혀의 모양은 똑같은데 얘가 지금 회개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그럼 뭔가 하나 더 더 했다는 소리의 성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음은 자질문자라고 하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한글은 표음문자죠. 표음문자가 아니라. 그런데 표음문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글자라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글자의 모양을 보면은 어떻게 얘가 발음이 되는지를 연상이 돼요. 세상에 저런 글자가 없어요. 그리고 팩스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얘보다 얘가 획이 더 많죠? 그럼 얘는 소리가 더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총로인이가 간단하게 한글이 되게 위대하다. 되게 우수하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글자의 그런 어떤 형태를 잡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다 언제 배운다? 뒤에 가서 고정 문법을 할 때 배우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목만 기억하세요. 한글을 우수해 안 우수해? OX시죠? 우수하다. 그 정도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533페이지. 훈민정음이 창제할 리는 훈민정음 해례에 자세히 나와 있다. 훈민정음 해례가 해례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 해설하다. 즉 해설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훈민정음 해례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줄여서 훈민정음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설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훈민정음 해설서의 내용을 우리가 고정 문법 때 배우기 때문에 지금 가로1, 가로2, 가로3, 가로4는 특별히 지금 볼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방금 배웠던 게 바로 4번입니다. 줄칠 필요는 없나 한번 읽어볼까요? 한글은 문자발달사에서 가장 수지 높은 음은 자질문자이다. 즉 발음기간을 본떠 만든 자음들. 방금 얘기했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기간을 본떠서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획을 더해가지고 글자의 성질을 더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사실 저런 글자는 전세계에 저희 한글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대단한 글자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가로1번부터 가로5번까지는 사실은 다 한글의 특성인데 이것은 저희가 뒤에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일상의 스터디와 드라마 혹시 보면 스트레스 푸신 분 계세요? 아 선생님 어제 응답하러 보라고 했잖아요. 보라고 한 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방언의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제가 살짝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사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딴 걸 보는 차라리 이런 걸 보는 게 낫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뿌리풋나무 같은 거예요. 뿌리풋나무라고 한 드라마 보셨어요? 여러분들? 꿰날드라마예요. 꿰날드라마입니다. 근데 아우 매서 눈빛 장혁 아우 처음부터 끝까지 저 눈빛이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연기를 잘한다는 느낌을 정말 받았던 한석규씨 그러니까 참 그 명배우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뛰어나게 외모가 이렇게 비주얼이면 화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이 카메라 그 씬 안에 딱 그 사람 모습 나오면은 다른 사람이 죽어. 그건 뭐라고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한석규씨나 박신영씨 이런 분들은 화면에 나오면 정말 다른 어떤 배우들이 죽어요. 그냥 그 사람만 보여. 이게 참 대단한 아우라가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예쁜 신세경씨. 그렇죠? 근데 이 뿌리풋나무는 나중에 합격하신다면 보세요. 자 훈민점 해설사 이름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훈민점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드라마는 훈민점 해설서가 사실은 훈민점이 아니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드라마 보시면 알겠지만은 훈민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표문자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권력자들 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지식을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대부들의 힘은 바로 지식의 독점에서 나온다. 그러면 지식의 독점이라고 하는 게 뭐야? 바로 문자를 자신들이 독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한자, 한문을 갖다 고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이도가 여기에 대항하면서 뭐를 갖다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 한글을 만들죠. 얘는 그러면 핵심 표음 문자야. 글자 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우리가 원리를 끼치면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글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퍼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한글이 퍼지게 되면 결국 사대부로서 자신을 갖고 있는 권력이 줄어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한글 창제 과정을 막 방해. 다 뻥이에요. 와 분위기 진짜 좋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지금 듣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글 창제에 이렇게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중간에 죽임당한 거 막 이래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이제 요 일단 그 밀본이라고 하는 그렇죠. 밀본이라고 하는 이 비밀 조직이 사대부 조직이 후민정음 드디어 이제 거의 창제가 끝났다는 걸 알게 돼. 그러자 어떻게 하냐? 후민정음 해설서를 갖다가 없애버려야겠다. 그럼 이것이 뿌려지지 못할 것이다 해서 해설서를 찾는 거야. 후민정음 해례를. 근데 아무리 주셔도 해례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왕자까지 죽이잖아요. 근데 왕자가 죽어가면서 의미심장 말합니다. 너희들은 결코 후민정음을 해례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죽어요. 근데 나중에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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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결국 후민정음 해례를 찾게 됐는데 후민정음 해례가 바로 누구냐? 신세경이었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신세경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러워 맞이하는 그런 인간이에요. 말을 못하는데. 그렇죠? 한 번 쭉 보면 모든 걸 다 외워버려서 머릿속에 다 기록하는 컴퓨터 인간이었던 거예요. 아 저랑 넌 반대예요. 본만 까먹고 말만 많아. 그런데 신세경은 반대야.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데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민정음을 창지하는 그 과정을 후민의 국내였던 신세경이 옆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탁을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밀번이 알게 된 거죠. 아 해례가 바로 뭐였다? 그렇죠. 신세경이었다. 그래서 신세경을 맨 끝에 잡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이게 되고. 이제 대충 장혁관 무슨. 아시겠죠? 러브라인 비싼 곳도 있고 하여간 그래요. 그러다가 신세경이 마지막에 동굴에서 죽음에 임박해가지고 결국 피로써 자기 치마를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로써 후민정음의 해례를 옮겨 적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장혁이 저 눈빛 그대로 이걸 갖다가 들고 자 누가한테? 자 이도한테 가서 이도가 이거를 갖다가 반포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 끝에 이제 다 죽게 됩니다. 두 명은. 그런 내용이에요. 뻥인데. 뻥이야. 신세경 같은 사람은 어디 있으면 후민정음 해래는 여러분들 저기에요. 책이고 실제로 사대부대를 반대는 했지만 세종대왕이 워낙에 저기 얘기는 저렇게 강하게 반대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후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도 한문의 위상은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 후민정음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실제로 이게 나라에서 만든 책이잖아요. 그렇죠? 나라에서 만들어서 사실은 전국에 기관에 배포한 책인데 이 책이 실제로 완전히 몇백 동안 사라지게 돼요. 실제적으로. 아무리 전란이 있었다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다 사라지냐. 그러다가 이것이 1940년대 일제시대 때 정말 우연히 안동에서 딱 한 구간 발견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위상으로 올라간 그 국보로 지정된 책이에요. 그게. 앞장이 약간 찢겨져 있는 이 후민정음이 이게 딱 발견됐는데 대단한 책이에요. 무가지분이라고 하죠. 저거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프리핀 나무가 허구적인 드라마이긴 허구적인 드라마인데 왜 후민정음 헤르라고 하는 책이 없어질까를 거기에 딱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창작을 한 건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한글 창제 과정만 나온 게 아니라 문자라고 하는 힘 그리고 이 문자라고 하는 문의 힘과 권력이 얽혀있을 때 권력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대단한 여러 가지 얘기를 보여주는 되게 재밌었던 드라마였어요. 나중에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후민정음 헤르는 자 또 줄다가 신세경 이렇게 외우면 안 되고요. 뭐라고 그랬죠. 시작. 분민정음.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이제 또 하나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또 이제 여기 있는데 맨 끝에 어떻게 되어있죠. 여러분들 맨 끝에 제가 자 이제 신세경은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죽으면서 피로서 쓴 걸 장혁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장혁을 딱 들고 아 막 이렇게 가가지고 거의 피를 하면서 막 죽어가. 죽어가면서 전원핏으로 그대로 이걸 갖다가 인근님한테 딱 들여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은 이도는 굉장히 초조했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반포식을 해야 되는데 반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헤르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혁이 죽어가면서 저거를 딱 이제 이도한테 주자. 이도가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피로 적힌 그 두루마리를 쫙 펼치더니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가면서 그때 나란 말쌈이 등기게 다라 이러면서 그걸 읽어요. 그러면서 헤르를 쭉 읽어. 기억난 엄소리니. 군자처전 표현한 소리요. 니남부서 혓소리니. 이러면서 쭉 읽게 되는 게 나와요. 흠점 헤르를 갖다가 쭉 읽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 기억난 엄소리니. 군자처전 표현한 소리 같아니. 갈봤으면 규자처전 표현한 소리 같아니. 흠점 헤르의 내용이야. 다음에 우리가 배울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떠올리게 되면서 장혁은 무릎을 꿇고 전원핏으로 그대로 죽어.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면이 바뀌게 된 내용이에요. 자 이때 문제. 15세기 때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처음 창조했을 때 얘를 갖다가 반포식 했다는 게 다 뻥이에요. 사실 반포식이라는 건 없었고. 근데 후민정음을 찍어낸 게 그냥 반포야. 그게 사실은 1446년이에요. 자 그랬을 때 만약에 반포식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종대왕은 얘를 갖다가 읽을 때 실제 한 석기씩 이렇게 연결해요. 기억은 엄소리니. 이렇게 읽어요. 자 실제적으로 얘를 기억은 이라고 읽었을까? 기억은 이라고 읽었을까? 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밑으로 들어갑시다. 네 번째 한글자모의 명칭과 순서인데 줄치시고 작게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요 놈은 그래도 꽤 만나온 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얘의 이름이 뭐냐라고 그러면 얘의 이름을 당연히 기억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세종대왕이 앞으로 이픈 나무에서도 반포식을 했을 때 기억이라고 했으니까 쟤는 기억이라는 이름이 원래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 기억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16세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그 전에는 기억을 뭐라고 했나요? 뭐라 하긴 뭐라 하긴 몰라. 어떻게 했는지. 근데 아마 그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기억이라는 이름 자체는 15세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기억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깁니까? 라고 하시면은 언제 이게 생기냐. 16세기 때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최세진 누구냐면 요즘 말로 하면은 한악의 대가 통역의 어떤 다리?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높은 인사들 국비인 이렇게 접대할 때 옆에서 통역했던 그런 통역관 정도 된 사람이 생각하면 됩니다. 임금의 굉장한 총애를 받았던 사실은 아주 유명한 통역관 출신 그런 역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최세진이 책을 하나 짓게 되니 이 책은 절대 이지만 안됩니다. 그 밑에 최세진 줄치시고요. 훈몽자에 진하게 줄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얘는 앞으로 두세 번 더 나와요. 그럼 이 훈몽자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이 책은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오른쪽에 훈몽자에 나와있죠. 팁에 조선중종 22년 1527년 1527년에 줄치시기 바라고요. 연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옆에다 쓰세요. 16세기. 16세기라는 게 중요해요. 16세기에 최세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 이름이 훈몽자예요. 근데 왜 책 이름이 훈몽자였냐. 어리석은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치겠다는 책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서당에 다니면서 처음으로 한학을 익히게 되는데 그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천자문이었어요. 천자문. 근데 여러분들 천자문이라는 책은요. 구성이 절대 쉬운 책이 아니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가 쉬운 한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자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 천 따지 그다음에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자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왜 순서가 이렇지. 한 번에 생각해본 적이 있어요.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연관성이 있나요. 연관성이 있나. 근데 우린 그냥 외웠잖아.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대체 외웠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는 우주의 그쵸. 모습을 형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사실 우주를 형사하는 가장 기본이죠. 근데 하늘은 어떤 색이죠 여러분들. 낮에는 파라지만 원래 우주는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루다. 노랗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사실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저걸 안 하나? 아이들 눈에는 하늘은 어떻게 보여?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천자문에는 사실은 저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단어를 배열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들은 저런 추상적인 단어를 잘 몰라. 사실은. 그래서 최세진이 아이들을 공부한 천자문을 보고 한자학습에 문제를 좀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애들이 이래서 공부하기 싫어하는구나. 그냥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실상에서 많이 쓰는 한자들 중심으로 자신이 직접 한자를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를 가르쳐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초등생들을 위한 영단어 모음집. 이런 책이야 이게. 필수 영단어. 예를 들어 3천 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훈방자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만약에 한을천자가 이렇게 딱 돼 있다. 그러면은 이 글자를 처음 한자 공부한 사람은 못 읽잖아. 그러니까 이 글자를 읽기 위해서 밑에 그 당시에 굉장히 쉽게 음을 읽을 수 있었던 본인은 반자리라고 불렀던 당시에는 언문이라고 불렸던 훈민정음 한글의 음을 달아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자 훈방자위라는 책 자체가 한글을 연구했던 책이 아니라 저건 사실 아이들한테 한자를 가르쳐주기 위한 책인데 한자의 음과 뜻을 갖다 달아주기 위해서 맨 앞에 그쵸? 우리나라 자모의 이름과 순서 그리고 읽는 방식을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우리나라 자모의 이름과 순서를 새롭게 규정을 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 저희 쪽 시험에서 제일 많은 책에 나오는 책은 무조건 훈민정음이고요. 두 번째가 훈방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앞으로 몇 번 더 나오게 될 텐데 절대로 감으면 안 돼요. 15세기 때 훈민정음 해설서 세종 때 만들었던 책 이름은 훈민정음 16세기 때 최세진이 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책 이름은 시작! 훈방자회 16세기 근데 이 책이 왜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들? 사실은 한글을 연구했던 책이 아닌데 한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 앞에 뭐를 달아놨다? 한글 자모의 이름과 순서를 오늘날과 유사하게 달아놓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를 갖다 어떻게 달아놓는지 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시죠? 기역, 니은 이거 지금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자 최세진은 한글 자체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야. 얘가 어떻게 소리난지 보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했냐? 이 을을 붙이고요. 앞에랑 뒤를 똑같이 붙여가지고 소리 나는 방식만 보여줬던 겁니다. 니 초성에서 이렇게 난다. 은 이렇게 나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지? 얘는 시작! 이 을을 붙이면 시작! 리 그 다음에 을 이렇게 이제 붙여주게 된 건데 이제는 이제 얘를 갖다 원래들 하면 기역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준 다음에 밑에다 한자를 표시를 해줘야 돼. 그 당시 오히려 한자가 더 익숙하니까 근데 을에 해당한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아무거나 붙여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자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디 을이라고 원래는 써줘야 되는데 디 을에 해당한 한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어떻게 했냐? 그냥 을에 해당되는 게 옛날에는 끝말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끝말 요즘 끝말 근데 끝이 그 당시에는 뭐냐면 긋이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금말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훈으로 읽으라고 그리고 훈으로 읽으라고 동그라미 쳐줬는데 그래서 얘가 뭐가 된 거야? 시작! 디 그쵸. 끝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렇게 딱 만들어놨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원래 되라면 시읒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시읒 근데 시읒에 해당된 이 한자가 없는 거예요. 시읒에 아무거나 쓰는 거야. 이거는 의미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을 같았을 때 의세에 해당된 한자가 없으니까 옷의를 딱 쓰고 동그라미 쳐준 거예요. 그럼 뭐가 되시죠? 시 옷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적으로 만들어준 거야. 이름을. 그래가지고 이 이름이 이후에 20세까지 쭉 통용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1933년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게 될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다시 한번 이것의 이름을 점검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머진 다 니은이야. 나머진 다 리을이야. 나머진 다 미음인데 딱 세 가지만 미운 우리 새끼처럼 얘네만 기 여기고 얘네만 디 그시고 그 다음에 얘네만 시 옷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일하자로 했어. 통일해서 기 윽으로 하자. 디 으스로 하자. 시 으스로 하자라면 얼마나 쉽냐라고 했는데 반대파가 생긴 거예요. 야 그래도 4,500년 동안 썼는데 그냥 써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둘이 막 논의하다 결과적으로는 전통을 따르자. 해서 이렇게 결정한 것 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부담만 늘어나야 된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요.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따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죠. 지금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러한 어떤 명칭 그리고 순서를 오늘과 유사하게 처음으로 만들었던 책은 뭐죠? 훈몽자회죠.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의 특별한 어떤 원리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의, 이의에서 처음 소리와 마지막 소리를 보여줬던 건데 얘를 표기하는 한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 가지 명칭만 독특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뭐죠? 기역 그 다음에 시자 디귿 그 다음에 시옷 얘를 그냥 관습적으로 인정을 해준 것 뿐입니다. 줄 칩시다. 기역, 디귿, 시옷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얘 때문에 헷갈리는 게 뭐냐? 키윽이에요. 키윽 얘를 자꾸 키윽키윽 그래 얘 때문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 티윽이에요. 티윽 얘를 자꾸 티긋티긋 그래 그러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시오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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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이의로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세 가지만 예의로 본다. 세 가지가 뭐야? 시작 기역, 디귿, 시옷 그렇게 예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 이제는 기역, 디귿, 시옷 얘네만 이름이 특이한 일을 알겠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기역, 닌, 디귿, 리, 미, 비, 시옷, 이영인지 궁금한 적 없어요? 왜 가나다란 마바사 한지 다시 한 번 제가 아까 그랬어요. 세종대왕이 후민정음을 반포를 했을 때 기역이란 명칭 없었다 그랬지? 이건 없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가나다란 마바사라는 순서가 있었을까?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가나다란 마바사라는 순서를 맞는 사람은 누구야? 그것도 최세진이야. 여러분들 후몽자예요. 그러면 가나다란 마바사는 왜 가나다란 마바사일까? 궁금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 비밀은 그 비밀은 자, 옆에다 쓰세요. 고전 문법 수업 때 알려드립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법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총론이잖아요. 너무 깊이 있게 안 갑니다. 오늘은 그냥 기역, 디귿, 시옷 이 이름이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이런 이름과 순서를 오늘과 유사하게 만든 최초의 사람 발은 누구였다? 여러분들 누구였다? 그쵸. 최세진이었다. 다만 똑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왜 순서가 이렇고 또 왜 완전히 똑같진 않은지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인데 이걸 공부하는 게 저희가 고전 문법이에요. 오늘은 고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리하여 오른쪽 여러분들 OX 문제 있죠? OX 문제 이게 실제로 국가적 구급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1번 문제 현대 한글 만족회의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 혼몽자의 자모 순서 같다. OX 시작! 당연히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X예요. 왜냐하면 유사하지 똑같진 않아. 선생님, 근데 어떻게 달라요? 라고 하는 거는 다음에 고전 문법도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외워주세요. 유사하다, 똑같진 않다. 근데 매우 유사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후민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아까 뿌리이피나무 제가 보여드렸죠? 기억을 기억이라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왜? 기억이라는 이름은 언제 생겼다? 16세기에 생겼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의 지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